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홍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국 세력과 결탁한 반역이나 내란죄에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가 있는데 반체제 활동이 탄압돼 홍콩이 더 중국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미국 국무부도 국익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하되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과 결탁한 반역이나 내란죄에 최대 종신형,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행위 등에 대해 최대 20년형이 선고됩니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탄압이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해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 관세,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실시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별지휘를 철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JTBC 뉴스 김상현입니다.